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강원도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5%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.05% 상승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7.01% 감소해서 올해는 5.18% 상승으로 12.19%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도 내 6억 초과 9억 미만 공동주택은 모두 28채로 나타났습니다. 또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9,727만 원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.